가민이가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네?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보셨나 봐요? 고작 이딴 잡으면 날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?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여보 지금 몰릴 대로 몰려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당신 그렇게 만든 사람 첨벌 받을 수 있게 우리 수연이 좀 도와줘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다? 지옥 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